히파에서 제또디하면 생각나는 선수 잉글랜드에는 베컴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박주영이 있는데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제또디가 야무진 선수 델피에로를 가져왔어요 급여 25의 양반인 아이콘델피에로 120이 넘는 속가와 슛 스탯을 보여주며 감차가 좋은 만큼 빨간 커브 스탯도 보유 중인 이 선수 자 그럼 제또디 맛 좀 봐야겠지? 자 제또디 모험 시작합니다 제또디 압박을 안하는 상대에겐 당만 들고 제또디 직접 프리킥 찰 수 있냐고요 찰 수는 있는데 오늘은 딱히 끌리지 않네요 제또디 퍼터 달려보자 제또디 힐플릭 따다 쓰리 터치 롤렛 이제 응원하세요 델피성 대조 아웃프런트 제또디 깔끔하잖아 천천히 패스 돌리다 퍼터 중거리 중거리 힐플릭 따낭 이어 디디로 마무리해야겠지? 델피로 공 잡고 드래그맨 젠또디 자 이번엔 깔끔한 전개 보여줄게 디디 아이콘 델피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방차 중거리 등 양발 슈팅이 매력적인 선수이며 퍼스트 터치나 드리블도 상당히 괜찮게 사용했어요 하지만 공리에 쓰기엔 몸싸움이 많이 아쉬웠고 만드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나도 슛만 때리게 되는 선수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